갑자기 날씨가 사뭇이 났다 카메라 준비 되꼬까요? 시작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와스쿨 완전한 한국어 그리코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렇죠 잘했어요 이렇게 평상시에도 한국어로 한국어 연습을 해야 외국인을 만났을 때도 인우친다 마냥 울다じゃない 데 잘 도드로 재키러 래ます 알았을까요? 음... 야っぱり 아아가 최고야 샘은 冬에도 얼씨야야 なんで? 샘은 얼씨야면 안 돼? 샘도 논에랑 온아지야 冬라고 타뜩한 커피 안 먹어 얼씨야야 얼씨야야 지 난 시간에 勉強した 위선어 복습하고 추기 노스오오블로 넘어갈 건데 みんな 기억하시죠? 에? 급히 뭐야? 벌써 닭가 食べましたか? 아라라 그래서 대학 갈 수 있겠겠습니까? 서울에서 한번노 とか 東京에서 한번노 교육과는 誰でも 가는 게 じゃない 한번노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 지가 우는声 한 번어로 何이라고 했죠? 지질 지질 지질래? 이누풀다다 먹는 소리 止めてください 지가 우는声 한국어로는 직 일본어로는 주 그래서 한 번어로는 따라해 보세요 주익 아니죠 혈을 もっと 말아야 나이게ません 마라탕 푸주초 타벨 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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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로쪄 완벽 이제 여러분 고맨에서 파스포트를 보여주지 않으면 도코 나라 히토인지 아무도 싫어 오늘은 한번노로 4 배워볼 거예요 시험에 よく 나와서 대학교 입시나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은 특히 모っと 잘 들어야 하는 부분 알았ですか? 우선 1번 기원적인 한 번어 역입니다 따라해 볼까요? 식쇼 한국의 역 시 と 日本역 직쇼의 9쇼가 만난 합성 한 번어 역 요즘 PC반이 백화는 젠민이 95% 이상 이 식쇼는 나쁜 의미뿐만 아니라 수업 재밌어요 식쇼 라던지 선생님 너무 예뻐요 식쇼 처럼 긍정적인 문장을 쓸 수 있어요 한번 운영 이 수업 개재미없네 식쇼 잘했어요 경식 참 견식 잘했었는데 예문은 이누같이 만들어서 선생님 요리기 일곱 직전 지금 고매기 마이니 다치 자 두번째 요금 개 도리기 한국어 개와 키 사이에 새 도리기 좋은 개 도리기 한 번 아저씨 사이에서 도리기 아저씨 아저씨 안 봤어요? 원 비니 도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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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부분 면 면 면 여러분 영화 너무 더 중요하지만 영화 면 면 면 면 면 잠시 치즈 면 참 하하 아저씨 나 케팅 면 마이니 시뉴 로봇 면 로봇 면 면 면 면 면 면 면 오로사카, 어땠어? 오이식구나! 진짜? 나카무라 어땠어? 좋았어요 노리겸식은 울기카이네 감동 받았어요 겸식쿤 신쿠션 개념하네 아래? 노리겸식쿤 지금 선생님한테 욕관고ですか? 개념이 있습니까? 오로사카, 치바다라고 부리는 와드시니 요기 라 응 이 아로를 어떻게 쳐질까나 이 히다리손으로 미미반메일은 날려야까나 싹고기 때 시니주まで 잡으려야까나 근데 확실한 건 민나가 이마와 겸식쿤이라고 부르지만 5분 뒤엔 고겸식쿤 때 부를 거예요 힘 빼고 매 좀 감아봐 다큰스를요